Princess 거의 3분만 온 것 같은데요? 히시안 아 싸다. 아니 왜 왜 캐치가 위드를 가는 거야? 왜? 그래도 맞아들었잖아요 이빨은. 좀 맞아맞아라서. 고마워! 아 소나 원딜이야? 캔치풀도 빠졌어요? 어 캔치풀도 빠졌어. 캔치풀도 빠졌어. 랩 찍으려고? 캔치풀도 빠졌어. 쩔쩔쩔쩔쩔. 어, 라인 망했다. Lymeek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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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들어왔다 나 못가?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 저만 있네 저 밖에 쓰면 죽었대 뭐야 하나 홀리 쉣 저만인 줄 몰랐어 나일라스 그.. 그.. 짜거 어디있었어? 그럼 짜거는? 갱플은 굳이 라인전 이기라고 할 필요 없이 파빙만 하면 이겨요 힝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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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힝 힝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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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nchmark 휠 힝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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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핰 힝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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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말씀하시니 근데 저 스킬 없어서 사마트에서 사마트에서 파이터 높은 베드 먹으면 용사 좋다 저 용사에 6렙 되거든 1대1로 풀 오, 프리딩이 신들이야 그냥? 빨리 전 쓸 것 같은데 라이프 나 공사십취 켄시 안 보여? 켄시 집 갔다가 가볼 건데 상태는 안좋아 크리에이요? 그럼 지금 안 가야돼요? 나 상태 좋아 용 생기죠 그러면? 너 치는 거 듣기긴 했다 짜오 태우고 올 수 있어 하우 저기 이거 바텀 맞으면 되겠네 아까 먹고 용은 무조건 넣었거든요? 땀 일어날 수 없는데 라이즈 한 번 따면 좋긴 하겠다 비드로 바깥데? 응 나 어 나 야무지게 떴지 내가 켄치랑 써서 보는 이득이 싸일이 쟤랑 쓴 다음에 보는 손해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난 프리파밍이잖아요 난 프리파밍이지 완전 또 바꾸나 본데 라인 바꿀 때 나중에 바꾸는 거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 아니지 저기 어 바꾸는 거 제가 지금 노려볼게요 오케이 혼자 돼? 혼자 돼 용산 떠서 혼자 되긴 한데 뭐야 구글로 갔어 끝났다 다 부킬게 킬 빼면 여기 와드 없나본데 어 와드 없어 바로 궁 쓸게 이제 궁없다 나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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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 어 궁 빨리 쓰면 무조건 잡고 간대 까비 어 궁 빨리 쓰면 무조건 잡고 간대 어 궁 빨리 쓰면 무조건 잡고 간대 어 궁이 왜 잡고 왜 잡고 정의야 왜 잡고 Review 너무 빨리 아 어 아 울룡 2분이에요 이 3개집.. 얘가 부고가 없다 우와 유비쪽 Q 캐치.. 캐치 무스펜 캐치 무스펜 아 나이스 캐치 아아아아악 캐치 아 서로가 부고 없을 거 너무 아쉬웠다 어? 와우 쟤 노플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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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 까비.. 어 근데 사이러스 형 잘하는데? 아 사이러스란다 사이러스란다 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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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잘하는데? 근데 아까.. 어 예.. 아는 거 같아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 노스펠이야? 진짜... 개무무밍이긴 한데 저희 손아보 빠졌다 그거 라인 빌드? 바로 안 쳐서 라인 빌면 라인 빌드 내가 그냥 미드 포탑 칠까? 내 노스펠이야? 용어 할 수 있어? 나 얘 잡았다 형 업으로 좀 더 끌어볼래요? 같이 키우면 될까? 여기 신자와랑 짜오킨치 유미 이 ㅋㅋ 파이크 형 라잉 대동 벗고 있어요 파이크는 뭐 파이크는 먹으면 좋은 서포트 중에 하나니까 뭐 그럴리 하자 그래도 파이크 형 서포터 아닌데 저 정도면 되게 잘해주고 있잖아 서포터 아니에요? 어 서포터 아니야 서포터인가? 서포터잖아요 닉닉 서포터네 저는 서포터 합니다 저 이거 잡을까요? 저는 스폰은 아직 없어예 자기분 먼저 가야지 섹히 쿵 먼저 가야 돼 저기 여있냐 혜진이 여기 있어요 켄지 형 좀 쎄 보이는데? 미리 궁 써줄까? 오! 강민승 멋을 안다 파이팅 있어? 이거? 어? 이제 놀이지 그냥 일단 빼고 좋아 괜찮아 어? 왜? 뭐야 이거? 나 W 안 터져 일단 성배에 있고 쎄라서 그런가? 계속 빌려도 못 봤어 한 캐지 이제 저거 같다 와우 생겨 쎄두스 근데 유미큐 저거 못 피 뭐 그렇게 피하냐? 저도 멀리 떨어져야 돼요 오 파이프 잘하네 소음아 다 잘하고 라인 풀 탔다 풀 탔다 풀 탔다 한 랩 드릴게요? 네 것도 없네 소음아 다 잘한 랩 드릴게요 스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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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케이지 개구려 보인다 가이다 돼 가이다 유미 나 같이 하네? 아 용준이 형님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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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김 유저야 스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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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효과 제가 맞았는데 어 너무 아쉽다 스페이스 왜? 나 포탑 풀탱했어 미안 근데 처음에 Q를 유미가 맞은거야? 네 아니 처음에 카이나 방금 내 각이었거든 오 오 살았다 이거 살았다 흫 원래 살았다 하면 죽는 법이래 근데 그것도 맞아 말을 하시면 안 돼 원래 조금 막 조여줄 수 있어 오 개빨라 아 개웃기네 아 존나 웃기네 아 개웃기네 아 존나 웃기네 아 존나 웃기네 잘하는 사람이 오 나이스 제공 있는 거 아니다 제공 거리 저거 짧아서 왔다 갔다 저거 살짝 방어맞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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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시 아 미드탐 캐치 는 좀 아니 근데 저 아니 근데 요즘 카운트 픽 그런게 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예 예 예~~~ 내가 가갈 때도 더 많이 있는 중 지금 밥 먹으려고 하냐고 한 판 더 하고 밥 먹으려고하냐? 지금 어떻게 먹어요? 한 시간 남은 어제 3시 반에 다들 밥 먹으러 가던데?